먼저 인사드릴게요. 저는 언어세상영어교육연구소 팀장으로 있는 이현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언어세상영어교육연구소에서 함께 계속 세미나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상반기에 저희가 진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매달 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매달 주제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받으신 세미나 안내장이나 또는 저 뒤에 있는 안내장을 보시면 어떤 주제를 다룰 건지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특별히 7월에는 저희가 리트리스 플레이스가 100만부 판매가 돼서 그 행사의 일환으로 이번 주까지는 리트리스 플레이스를 홈스쿨링 교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방학 동안에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책을 단순히 읽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책을 읽은 후에 독후감을 어떻게 쓰게 할 것인가 영어 독후감을 어떻게 쓰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3주에 걸쳐서 각 레벨에 맞춰가지고 지도하는 방법을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주에는 리더스를 읽고 가장 첫 단계 리더스를 읽고 아이들이 어떻게 영어 독후감을 쓸 것인가 저희가 편의상 영어 독후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영어 책을 읽은 후에 리스폰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독후감 했을 때는 뭔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생각이 들어가고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물론 그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의 리딩 레벨을 고려할 때는 그렇게 어떤 네 생각을 써봐라고 요구하기에 좀 무리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 부분을 물론 가지고 가지만 일단은 영어 책을 수준에 맞게 읽었을 때 그 읽은 책에 대한 리스폰스 아이들의 반응이 어떻게 기록으로 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초점이 맞춰져서 강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집에서 미국 초등학교 보내기라는 제목으로 가는데요. 리처리스 플레이스라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된 미국 베이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좀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어머님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는가에 초점이 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홈스쿨링 선생님들은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까지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얘기가 될 텐데 사실 집에서 미국 초등학교 보내기라는 제목이 어찌 들으면 굉장히 매력적이기도 하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많이 외국으로 공부하러 유학을 보낸다고 하는데 집에서 보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 학교와 똑같은 효과를 얻으시려면 아이들을 데리고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교과서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단순히 Reading and Language Arts 프로그램만이 아니고 Science, Social Science, Math, Arts, Health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지도를 해주셔야 근데 그걸 포함할 땐 3시간이 아니라 6시간이 되겠죠. 그렇게 하셔야 초등학교를 보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전제가 엄마가 Expert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미국에서 초등학교 보내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Reading하고 Language Arts 부분에서 최소한 얼마나 그쪽에 가깝게 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 미리 이해를 해주시고 아이들 영어책 읽고 영어 실력이 향상되는 부분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미국 교과서 프로그램이 뭘까부터 좀 얘기를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 받으신 핸드아웃에 다 제가 이렇게 조목조목 적어놓긴 했는데요. 하나하나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The Basel Program이라고 하는 게 있고 Textbooks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래요. 미국 교과서 프로그램이라고 저희가 편의상 부르는데요. 교과서라고 하면 텍스북에 가깝죠. 그런데 많은 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한국 개념의 교과서로 아이들에게 모두 한 권씩 나눠주는 책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길 미국에서 경험을 하고 오신 분들은 미국은 교과서가 없던데 왜 당신들은 미국 교과서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미국 교과서라고 할 때는 한국의 교과서에 상응하는 미국의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상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미국 교과서라고 부르는 것이고 정확한 명칭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The Basel Program이에요. 즉 학교에 이 교과서들이 그러니까 책들이 비치가 되어 있고 Reading and Language Arts 시간에 이 책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다 우리가 교과서 집에 가지고 가듯이 그렇게 가지고 가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책만 가지고 읽고 해석하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죠. 즉 선생님이 굉장히 이 내용과 이 책 내용과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그 기본 중심에 이 책을 둔다는 거죠. 이 책으로부터 미국 초등학교 시절에 배워야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The Basel Program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과서 프로그램이 없다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걸 쓰는 것이며 미국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는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첫 번째 큰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 아이들이 자기 나라 말 우리로 치면 국어겠죠. 국어를 배워가는 Reading and Language Arts 우리나라 국어로 치면 뭐냐면 읽기와 쓰기와 말하기, 듣기까지 그 영역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Reading and Language Arts 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 내용 안에 보시면 과학을 다루는 내용도 있고 소셜 사이언스 다루는 것도 있고 math도 있고 다 있어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책은 Reading 실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아이들 국어 실력을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는 것 즉 미국 아이들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보시면 Background of the American Basel Programs 라고 되어 있죠. 그 Basel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배경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Literacy Place가 2000년도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미국 초등교과서라고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초등교과서가 2000년이 되고 2002년에 새로 또 개정판들이 나오고 또 2005년에도 나오고 2008년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교과서도 3차 교육과 4차 교육과 이렇게 나오죠. 7차 교육과정이 되어 있고 지금 8차가 곧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개정이 되어 가는데 그 개정판들하고 이 Literacy Place하고 약간 연도 차이가 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저희에게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2000년도 당시에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했을 때 부시 행정부가 어떤 걸 표방을 했었냐면 No child left behind 낙제생이 없도록 모두 다 실력을 향상시키겠다고 하고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만들어졌거든요. 처음에 만들어지면서 뭘 하게 시작했냐면 Awarded Picture Books, Awarded Stories 그러니까 큰 상을 받은 스토리를 가지고 모두 다 이 책 Literacy Place를 엮었어요. 즉 아이들의 리딩 실력을 향상시키면서 좀 더 좋은 양질의 글을 읽게 하고 싶은데 그 기준을 이제 상을 받은 것들로 이렇게 쭉 채웠던 것이고 그 상을 받았던 것이 내용만이 아니라 그림에도 상당히 많은 비중이 있는 좋은 책들로 쭉 연결을 했거든요. 미국은 이민국가죠.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보면 그 사람들의 실력도 같이 들고 그 아이들의 실력도 같이 들고 가요. No child left behind 맞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실제로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authentic story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 실력이 자꾸 떨어지는 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무도 낙제를 안 시키겠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실력 자체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1900년대 아이들의 실력 평가를 초전학 4학년 기준으로 실력 평가를 했던 것하고 노트럴 left behind가 실시되고 나서 4학년 아이들의 실력을 비교했더니 실력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맞춰가려고 하다 보니 쉬운 텍스트로 가게 되니까 전부 다 그냥 쉽게 쉽게 하다 보니 같은 수준의 문제를 놓고 시험 보면 당연히 얘네들이 못 풀 수가 있겠죠. 옛날보다는. 그런 거 하고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다 데려갈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고는 같이 실력이 다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냈던 게 뭐였냐 하면 친구들이 이민자 친구들이 일단은 리딩을 할 수 있던 자신감을 갖게 하려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읽을 수 있으면 다시 말해서 no smok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do not disturb라고 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go straight, go right, shut and signboard 같은 걸 읽을 수 있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영어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 어? 내가 주변에 있는 글 영어가 읽어진다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고치시킬 뿐더러 그 친구들이 와서 영어가 가장 필요한 부분은 survival english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english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얘네들을 먼저 빨리 땡겨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바로 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영어가 뭐냐 하면 non fiction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non fiction을 보면 단순히 science, social science, math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것도 가르쳐야 돼?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주변에서 무슨 I can read signs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메뉴판에 대한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실제로 슈퍼마켓 가서 물건을 사고 개선을 하는 것도 들어있고 그래서 이거 보고 있으면 야 이거 우리 애들한테 이걸 가르쳐줘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되는 non fiction들이 저학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들은 미국에 와서 살아야 하는 친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 부분이 덜 필요한 아이들 입장에서 영어 실력을 일단 올리고 싶은 친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이 개정되어 나오는 교과서들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trophies나 요즘 나는 treasures나 새로 나왔다는 교과서들을 보시면 non fiction, fiction 비중이 반반이에요. 그런데 그 non fiction이 추가가 된 배경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배경에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단순히 그런 non fiction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제 뭐하고 결합을 시켰냐면 academic skills 그러니까 아이들이 상급 학교 올라가면서 공부해야 하는 스킬들이 있죠. 그 스케일들하고 연결시켜서 non fiction, fiction을 같이 공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그 academic skills 제가 또 이따 레트러스 플레이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 academic skills 보면 실제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 즉 내용을 분석한다든가 또 리포트를 써낸다든가 거기에 맞는 양식을 배운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필요한 자료를 찾는다든가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게 non fiction하고 이렇게 맞물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fiction, non fiction 비중을 똑같이 가는 건 당연히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 나중을 생각했을 때도 훨씬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데요. 그 영어가 EFL, 외국어인 환경이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일단 그 단계까지 올라올 때까지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먼저 이렇게 선행돼줘야 되는 게 필요해요. 지금 이민자로서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항상 영어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non fiction 가지고 막 읽어가고 공부를 해도 이 친구들이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그 영어 실력을. 그런데 지금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영어를 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적으로 영어 실력 자체를 끌어당겨주는 그 부분이 선행이 되어줘야 그 다음 non fiction을 얹었을 때 아이들이 크게 혼란 없이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저학년에서 non fiction이 같이 가는 게 중요하긴 한데 저학년들한테 non fiction 비중이 아주 크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non fiction은 문장들이 굉장히 간결해요. 그 다음에 영어적으로 풍부한 표현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information 전달에 초점이 되어 있는 내용이 non fiction이거든요. 거기에 너무 익숙해지면 아이들이 어떤 딜레마가 빠지느냐 하면 내용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영어가 쉬우니까. 그런데 그걸 표현할 적에 풍부한 표현으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거에선 굉장히 약해져요. 간결하게 문장을 쓸 수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읽은 모델이 전부 다 간단한 문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 영어실력 자체를 높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면 fiction 비중이 저학년에 훨씬 큰 것이 좋아요. 그러면서 non fiction은 같이 들어가줘야죠. 조금씩. 그러다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초등학교 2학년 후반기 3학년이 되면서부터는 non fiction이 이제 비중이 거의 같아지는 식으로 올라와도 괜찮죠. 왜? 영어실력이 이미 자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교과서를 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시면 당분간은 non fiction을 많이 읽히시기보다는 비중을 약간 줄이시고 fiction 쪽을 많이 가져가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겠다고 하면 정도 책을 보겠다고 하면 점점점점 non fiction 비중을 크게 하셔서 이제는 3학년 정도 올라가면 반반 비중이 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게 이제 아메리칸 베이컨 프로그램 백그라운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트렌드 of the American 베이컨 프로그램스가 아까 말씀하신 non fiction이 반영된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트렌드는 non fiction 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fiction이 필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제가 교포 선생님들하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해보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영어도 굉장히 잘하시고 한국말도 굉장히 유창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걸리는 부분이 딱딱 나오냐면요. 우리는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아이고 이 파찌 같은 거 사 죄송해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게 아니고 농담을 할 때 아이고 이 파찌야 내가 파찌 엄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알아듣죠. 그래서 그냥 웃잖아요. 교포 선생님들이 그게 안 돼요. 제가 교포 선생님들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왜 안 되냐면요. 그 콩지 파찌를 읽을 시절에 한국 책을 읽지 않았잖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잘해서 올라갔을 때 항상 어디서 벽에 막히냐 하면 미국 사람들이 드는 비유와 문화적 배경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빼면 영어 잘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딱 막히기 때문에 영어가 더 이상 안 는 것 같고 왜 난 여기서 몇 년을 살아도 영어가 안 되고 그런 고민이 나온 거거든요. 즉 미국 아이들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읽는 이야기,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읽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말을 배우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읽는 영어 책들을 같이 읽게 해주는 것도 나중에 아이들 영어 실력이 쭉 자라 있을 때 그 친구들이 느끼는 벽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 벽을 아주 없앤다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완전히 젖어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많은 그 부분을 해결하고 갈 수 있는 것은 미국 아이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어린 시절 영어를 배울 때에 함께 읽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선택을 할 때 픽출북들을 많이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럼 도대체 픽출북이 이렇게 많은데 어떤 걸 할 것이냐 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리처리스 플레이스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 어워딧 스토리, 어워딧 픽출북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거의 다 읽어요. 미국 아이들이.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된 정서가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보게 하시면서 영어를 같이 가르쳐 주시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이 봉착할 그런 벽들에서 상당히 많이 커버하고 가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픽션 쪽으로 많이 되어 있는 리처리스 플레이스가 참 좋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럼 다른 책은 별로예요? 아니에요. 다른 책도 좋아요. 좋은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개정판들이 계속 나올 때는 아이들한테 가장 좋은 책들도 많이 넣겠지만 또 옛날 이야기들 중에는 아주 코어가 되는 클래식은 없겠죠. 근데 새로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미국 아이들이 다 읽고 가는 책들은 빠져나가고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아이들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책을 읽을 거잖아요. 다른 책을 통해서.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될 수 있으면 옛날에 나온 책이 오래돼서 나쁜 게 아니고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셔서 새로 나온 것들도 보시고 또 예전 것도 장점들을 보셔서 같이 장점들을 다 살려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미국 교과서 프로그램을 하실 때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레벨 간 격차가 너무 심해요예요. 그레이드 1에서 1권부터 쭉 1.1, 1.1에서 쭉 나가잖아요. 그 1.6까지는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거기도 1.4쯤 되면 이렇게 탁 탁 뛰어요. 그게 그런데 그래도 그건 어떻게 넘어가겠는데 2.1로 들어가는 순간 오 텍스트가 왜 이렇게 많아지죠? 그래서 그래도 좀 어떻게 해보겠어요. 근데 3.1 딱 들어가면 아휴 교과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너무 어렵다. 나도 어떻게 갈게 될지 모르겠다. 해서 이제 그만하시는데 거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뭐냐면 미국 아이들인들 그게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겠죠. 말을 하는 거하고 읽는 건 다른 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문장이 길어지는 건 누구나 힘들어요. 모국어여도. 근데 그 뒤에 뭐가 숨어있냐 하면 익스텐스브 리딩이 숨어있어요. 1년간 쭉 메이설 프로그램을 운영해가는 그 기간 동안에 미국 아이들이 평균 읽어내는 책 권수가 300권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 대충 나눠보면 하루에 한 권 꼴이에요. 그쵸? 근데 하루에 한 권 꼴이라는 게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한 권씩 읽는 거면 힘든데 굉장히 얇은 책들 리더스 같은 책들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막 읽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갭이 메꿔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높은 단계 텍스트를 봐도 디멘딩 하겠죠. 처음에는 좀 어렵다. 그렇지만 역시나 그걸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또 책을 읽어서 극복하고 극복하고 다 채워가고 그렇게 돼서 실력이 되어 있으니까 3학년 가면 쉽지 않지만 그걸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 즉 교과서 프로그램이 어려워서 못하겠다가 아니고 어머니들이시라면 꼭 있지만 읽어주셔야 되는 게 미국 교과서를 같이 보여주시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책을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프로그램을 갖다 놔도 따라가기가 참 힘들어요. 책만이 읽기는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미국 교과서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교과서 꼭 써야만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코스북을 하시던 스킬북을 갖고 하시던 어떤 걸 하시던 간에 레벨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가 아니고 레벨이 어렵게끔 아이들을 끌어오신 거라고 생각을 바꾸시는 게 더 맞아요. 레벨을 띄려면 많이 읽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그 비밀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학원이 리딩 양을 채워주지 못하는 걸 대개선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내가 홈스쿨링을 해보겠다는데 학원만큼 안 된다에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내가 학원이 못하는 리딩 부분을 다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사실 마지막 고울에 가서 보면요. 큰 차이 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학원 보내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학원을 보내셔도 책은 많이 읽히셔야 되는데 어머니들이 굳이 내가 홈스쿨링을 하겠다고 선택을 하셨을 때 보다 더 가져갈 수 있는 강점이 그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구나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리트러스 플레이스에 대해서 들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럼 리트러스 플레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The gist of liter's place 라고 해서 보면 The awarded stories 말씀드렸죠. 다 상을 받은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리트러스 플레이스가 어디에서 쓰이는지 궁금하시죠. 어느 학교에서 쓰고 있는지 미국 본토에서는 이제는 우리나라도 7차 교육과정으로 바뀌면 그 전 교육과정에 있던 책들은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본토는 그리 많지 않아요. 일부 작은 주에서 쓰고 있는데 많이 많지 않고요. 미국 국방성이 주관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다 쓰고 있어요. 초등학교 국방성에서 관리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외국에 해외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들 있죠. 그 기지 안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전문화 리트러스 플레이스를 써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쪽에 있는 친구들은 본토에 있는 친구들보다 상대적으로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지요. 그렇다 그러면 꼭 봐야 되는 책들을 많이 선택을 해서 보이겠지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 책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가 EFL 상황에서 지금 보여줘야 된다는 거랑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쓰이고 있고 이 스토리들은 그런 스토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픽션하고 넌픽션이 같이 있는데요. 이제까지 리트러스 플레이스에 넌픽션이 없다고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시면 1.4안가에 가시면 넌픽션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딱 보실 수 있는 게 거기 들어있는데 넌픽션 비중이 크지 않은 거지 조금씩 들어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픽션으로만 다 가면 안 되고 저학년부터 넌픽션 비중이 조금씩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조금씩은 소개되어 있어요. 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One Theme for One Book 지금 1.1의 경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1.1부터 1.6까지 각 권마다 공통적으로 하나씩 주제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1.1 보시면 Hello고요. 1.3 보시면 Tim Spirit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권마다 하나의 주제로 글들을 엮었는데 그 글이 다섯 개씩 들어있어요. 한 권에 그래서 그런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그냥 짜여진 게 아니라 1,2,3,4,5,6 이렇게 한 세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에서 1.3까지 하나로 보시면 1.1은 이제 1학년들 막 들어오는 조그만 아이들 꼬마들이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한테 나에 대해서 나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에 대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대해서 그래서 개인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나에 대해서 알고 나와 관련된 것들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면 조금 더 확대가 돼서 나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지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와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한 거에서 약간 더 범위가 커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면 우리 커뮤니티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 그러니까 보면 아까 1.1은 헬로우였는데 1.3이 팀 스피릿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3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가시다 보시면 이렇게 생긴 브로셔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개인적 리트러시 리트러시 지적 리트러시 사회적 리트러시라고 되어 있어요. 즉 아이들의 사고에 이 발전되는 폭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 그 다음에 나와 주변 그 다음에 사회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서 1.1 1.2 1.3을 구성을 했고 그 다음에 1.4는 미국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2학기에 해당이 시작되는 거라서 다시 개인 또 내 주변 그 다음에 사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제가 그렇게 들어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보면 한때 스토리북 티칭이 굉장히 유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리트러시 프레이스 가 도입되는 2000년 그때요. 그때 보면 스토리북을 많이 가르치고 읽어주고 좋은데 도대체 어떤 순서로 어떤 내용을 어떤 책을 해줄까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고 거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별로 제시를 많이 못해서 스토리북이 이렇게 가라앉은 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특히나 집에서 어머니들이나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머니들이 보실 때 책을 읽어주고 아이들 스토리북을 공부한 다음에 이야기할 거리를 잡는 것이 주제로부터 잡게 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그 주제를 그러면 좋다. 거기까지는 내가 이론적으로 알겠다. 그러면 같은 주제가 있는 스토리를 어떻게 찾냐. 그게 또 문제시잖아요. 근데 지금 리트러스 플레이스를 비롯한 교과서들이 한 주제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같은 스토리를 이렇게 엮어놨어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활용하시면 되냐면 여기에 있는 다섯 가지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이야기들을 서로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은 이렇게 썼고 저 책은 저렇게 썼거든요. 그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점점 읽어가시면서 일정 기간 동안 한 달이면 한 달 동안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니까 아이한테요. 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게 하니까 나중에 그 한 달이 다 지나고 났을 때 아이가 나에 대한 글을 한편 완성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글이라는 것이 유창한 영어로 된 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갈망하는 생각이 담긴 글이 조금씩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영어 수준이 안 돼서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 물론 영어 수준도 큰 영향을 미치지요. 그러나 영어 수준과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것은 생각하는 방법이고 생각할 거리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중분한 방으로 교제가 다루어지면 도대체 아이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전에 다른 주제로 띄워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커넥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던 것과 두 번째 들어오는 정보에 대해서 연결이 안 되면 생각의 발전이 안 되고 여기는 여기서 끊어져요. 먼저 들어온 정보는. 그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 첫 번째 봤던 책하고 비슷한 책이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왔어요. 랜덤하게 선택하셨을 때요. 그러면 야 너 옛날에 그때 읽었던 그 책 있지? 내가 언제? 아이들은 이미 그 책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주제로 쭉 한 네 개나 다섯 개의 스토리를 한꺼번에 다루어 주시면서 생각을 어떻게 이 주제에 대해서 하면 좋은가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약간 어폐가 있고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대한 가이드를 자꾸 보여주시고 그래서 생각을 구체화시켜 볼 수 있게 하시면 아이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기에 되게 용이한데 그레이드 원 같은 경우에 글이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작게 딱 보시면 그러나 그러나 이 친구들이 후에 이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더 영어 실력이 쌓이고 학년이 올라갔을 때 생각을 전개를 한번 해놨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 생각을 하기가 되게 좋아요. 정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한 주제로 자꾸 이야기들을 몰아서 같이 보여주시기 되게 도움이 되는데 리트로스 플레이스를 비롯한 교과서 프로그램들이 그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고민하지 않고 좋은 이야기들을 읽으시기에 좋으실 거예요. 홀 랭기지 어프로치 하고 포닉스가 같이 들어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홀 랭기지 어프로치 많이 들어보셨죠? 예 총체적인 언어 접근이에요. 즉 기본적으로 포스킬 한꺼번에 가르치는 것과 또 하나는요 통문자 교육이 같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2000년대 1998년 99년 그때 물론 그 즈음에 홀 랭기지 어프로치가 굉장히 확 스팟라이스 받았어요. 그 전에부터 얘기가 있긴 했지만 그때 막 관심이 돼서 막 떠올랐어요. 홀 랭기지 가르쳐야 된다. 이거 우리 옛날 하던 것처럼 STUDENT 이거 아니고 스튜든 그냥 통문자를 딱 기억하게 해야 된다. 그림 이미지 연상시켜서 막 떠올랐어요. 그게 뉴질랜드에서 처음 시작된 방법인데 한국으로 넘어와서 스토리브 가고 이렇게 마무렸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 어디서 걸리냐면 이미지로 연상이 되는 그림까지는 가르칠 수 있어요. 특히나 쉬운 명사 동사 까지는 되는데 형용사가 딱 넘어가는 순간에 이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프리리 라는 단어를 가르치고 싶어요. 그런데 각자 프리디의 기준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걸 그림으로 이미지화시키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프리티라고 해놓고는 그냥 찍어서 가르치는 거가 아이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사도 그림으로 해결 안 되는 동사들이 막 나오는 거죠. Imagine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그려놓고 Imagine 그러다 보니까 통문자 갖고 안 된다. 통문자로 안 본 건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읽는 게 자꾸 떨어진다. 이게 한국 얘기가 아니라 미국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옛날 파닉스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파닉스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그렇게 흘러간 것이 한국 내에서는 기간은 단축됐지만 똑같은 방향으로 흘렀어요. 야 이거 예전에 우리는 파닉스도 모르면서 우리 세대는요. 막 스펠링을 외워서 영어 단어를 외웠잖아요. 파닉스라고 하니까 어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모 회사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하다 보니까 파닉스는 쉬운 단어만 가르쳐주는 것 같아요. 왠지.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거기서 무슨 비판이 나오기도 전에 홀 랭기즈라는 게 또 확 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게요. 어른들 마음에 굉장히 터칭했어요. 스토리가 감동의 도간인 거죠. 보면은. 와 이렇게 좋은 얘기를 우린 왜 몰랐을까. 이런 얘기 때문에 이 홀 랭기즈 업로드에 좋다. 라고 얘기해서 같이 확 물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읽을 수 있는 단어가 한 개가 져지고 또 하나가 스토리북이요. literature예요. 원칙은. 그렇죠? 그럼 문학의 특징은 뭐예요? 쉬운 단어로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애들 거지만.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렵다. 단어가. 얘 이거 모를 것 같다. 그럼 뭐 exaggerate 라는 단어가 돼 있어요. 얘가 지금 삼음절 단어는 생전 처음 보는데 이걸 가르쳐야 돼. 말할 때. 그러면 이거 다음에 안 나오면 어떡해. 그래서 막 가르쳐요. 애가 그걸 못 받을 거 아니에요. exaggerate 정말 그거야 exaggeration 한 거지 엄마가. 그러니까 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막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파닉스가 있었으니까 그게 결합이 됐어요. 굉장히 재미있죠. 방식이 흘러가는 게 거의 비슷한데 우리나라가 단축돼서 확 일어났어요. 그렇게 되어서 지금은 미국의 모든 교과서 프로그램에 홀 랭기즈 업로드 통문자가 하고 그 다음에 파닉스가 들어가는데 통문자가 통문자로 들어가 있지 않고 어떤 식으로 되어있냐면 하이 프리퀸스티 월드라고 해서 약간 단어들을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정말 통문자를 익혀야 되는 건 하이 프리퀸스티 월드 쪽으로 꼭 필요한 것들을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 규칙에 의해서 읽어줘야 되는 단어는 그렇게 가르치게 그렇게 되어있는데 리트리 스플레이스에 파닉스가 없는 게 아니고 파닉스가 들어있어요. 누가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는지 이게 파닉스가 없다고 소문이 나서 나는 저는 분명히 이게 보이는데 여기 연습 문제에 있는데 있어요 어머니 여기 있는데요 그러면 없다던데요 그래가지고 어느 페이지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머 있네 전화 끊으시고 그런 얘기가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백그라운드 가지고 한참 파닉스가 다시 들어와야 된다고 할 때였기 때문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 보시면 From Reading to Writing 모든 어머니들의 로망이 뭐냐면 우리 아이가 영어로 글 좀 썼으면 그런 부분인데 글을 쓰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프로치를 하죠. 영어 일기도 쓰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일기를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 스스로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일기를 쭉 쓰게 하면 읽는 것과 해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쭉쭉쭉 일려나는데 그런 친구들은 정말 소수고요. 아이들한테 영어 일기 쓰게 하다가는 엄마하고 애하고 싸워가지고 사이 벌어지기 딱 좋잖아요. 너는 맨날 하는 일이 왜 똑같아? 근데 심지어는요. 아이들이 안 했는데 그냥 쓰려니까 서머 엄마가 읽을까 싶어서 썼어요. 근데 엄마가 태필은 그날 봤어요. 그래가지고 야 니가 언제 할머니 댁 갔다 왔냐? 근데 그거 애들 많잖아요. 방학 때 몰았으면 갔다 오지 않은 미국도 갔다 오고 막 이런 그렇게 돼서 하다보니 아이는 나름대로 애쓴 거거든요. 그거 근데 애쓴 걸로 안 보이고 이거 봐라 이거 맨날 똑같은 문장 쓰더니 이제 지어내? 내가 지어내랬어? 니가 한 일 영어로 쓰랬지? 싸운다고요. 근데 그게 아이가요. 영어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뭘 써야 돼? 생각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게 되게 커요. 그러면 생각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쵸? 맞죠? 그 말이?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편지를 쓸 때 누구는 잘 쓰지만 안 나가는 사람들 편지 쓰면 될 거 아니야. 하고 싶은 말 그대로 쓰면 될 거 아니야. 친구한테 편지 쓰면 친구 보면 하고 싶은 말 있잖아. 그거 그대로 말이 아쉽죠. 그게 안 써지죠? 아이들도 똑같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영어로 쓰라니 더 미치죠. 정말로. 그러니 엄마가 왼술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아이하고 잘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가 무엇을 했는지를 일단 짚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써보는데 리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를 집어서 거기에 대해서 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다 또 써요. 거기에 대해서 쓸 게 없다니까? 그러면 생각해보라니까? 이래서. 그러니까 영어리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좋은 방법이긴 한데 아이한테 가이드가 없으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아이들 라이팅이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꺼리를 주면서 거기에 생각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질문으로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다 보면 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라는 게 생각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리 말씀드렸으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저는 그걸 손을 뗐는데 뭘 해주냐 하면 가끔씩 그 책이 뭐가 그렇게 재밌디? 난 재미없던데. 그러면은 아니야 엄마 그거 되게 재밌어. 그래? 그럼 그건 뭔데?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얘기를 길게 안 하고요. 한 3분 3분을 주거니 받거니 잠깐 해줘요. 그러고 나면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친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학원에서요. 글을 써라고 했을 적에 제가 그런 말을 한동안 안아주고 방치할 때는요. 쫙 리스트를 해요. 그러니까 I want to play 뭐 어쩌고 I want to go 어쩌고 I like 이렇게 그런데 다른 책으로라도 요새 워리어라는 책에 박혀가지고 얘가 꽂혀서 열심히 읽거든요. 그런데 그런가 그 얘기를 좀 해주고 나서 글을 쓴 걸 보면 어느 하나에 대해서 쓰려고 애를 쓴 흔적이 보여요. 잘 쓰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하는 방법을 자꾸 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Reading to Writing에 왜 얘기를 드리냐면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거리를 마련을 하실 때 아이가 읽은 책 갖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 읽은 거서부터 질문을 잘 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함으로써 라이팅으로 넘어오게 하시는 것 그 질문은 그 질문은 어떤 걸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육하 원칙이요. 이 다음번에 제가 그게 나올 텐데 5W 퀘스션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을 주시면 그 다음부터 그 정보를 찾는 데에서 집중해서 읽게 되고 거기서부터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책 읽어봐. 그다음에 네가 가장 감동 깊은 점은 뭐야?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동 깊은 게 없을 수도 있지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다고 쓴 책도 있잖아요. 거기에 감동이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재밌어.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재밌어? 웃겨. 뭐가 웃겨?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싸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나왔어? 걔가 무슨 일을 어떻게 했어? 무슨 일을 했어? 걔는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난 일이야? 그래? 그렇구나. 그럼 언제적 일이야? 아 걔가 그럼 그렇게 빵을 샀어? 왜? 이렇게 물어주면 나름대로 스토리 정리가 되잖아요. 왜? 라는 퀘스턴을 굉장히 잘 해주시면 거기서부터 라이팅할 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Reading to Writing 근데 이제 이 교과서 프로그램들이 그런 질문들을 가이드를 굉장히 잘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읽고 뭘 물었는지 막막할 때 무슨 질문을 어떻게 가야 되는가 잘 제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팅까지 연결하기가 굉장히 쉽지요. 지금 제가 대충 말씀드린 게 Literature Place의 계략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홈스쿨링으로 Literature Place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 한번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걸 보면 제가 프랙티스 목축의 다섯 페이지를 카피해서 드렸어요. 이제 그걸 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처음에 보시면 Two Classes for One Unit 그렇게 되어 있고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한 시간 그러니까 한 수업당 그렇게 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워낙에 이런 교과서 프로그램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수업을 전제로 짜져 있어요. 그래서 Teacher's Guide를 보시면요. 한 권당 그러니까 한 과에 대해서 세 개의 큰 섹션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Reading, Writing, Extended Skill 이렇게요. 제목은 조금 다르지만 다시 말하면 Reading 가르치고 Language Arts 쪽에서 해서 Writing하고 연결해서 하나 가르치는 시간이 또 있고 그 다음에는 Study, Skill 쪽으로 묶어가지고 하나를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받으신 것 중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여기 프랙티스 북을 보면 이번 경우 같은 거는 광고문을 작성하는 요령이에요. 광고문을 작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목적에 맞는 글쓰기 하는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번 헷갈리시겠구나. 무슨 말인지 모르셨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Little Red Hen 이라는 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보면 마지막에 Study, Skill 그래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목적에 맞는 글쓰기 하는 거. 그게 나중에 이 과만이 아니라 아이들 리포트를 쓸 때 굉장히 중요한 스킬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루어서 그거를 또 3시간을 커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집에서 생각을 하시면요. 학교 갔다가 아이가 2시쯤 오잖아요. 그때부터 걔를 붙잡고 3시간 동안 리딩을 해야 3번 수업 중에 한 번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학교 갔다 하면 또 3시간 잡고 라이팅 해줘야 되고 그다음 갔다 하면 또 3시간 잡고 익스텐디드 스킬 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죠. 얘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안되겠다. 너무 힘들어서 안되겠다. 그다음에 시간도 그렇고 또 어문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아니잖아요. 엄마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채워야 되는 내용을 엑스펀트가 아니시니까 다 가져가실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건 그루버그이 되게 많거든요. 게임도 해라. 같이 얘기를 해봐라. 근데 그거 아닌 거 빼버리고 나랑 애랑 둘이 앉았는데 3시간 동안 채워러 가라고 그러면 싸울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야 다시 읽어봐. 그것도 못 읽어? 아까 읽어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이 저희가 리딩 1시간 에서 1시간 반 라이딩 관련해서 1시간 에서 1시간 반 근데 두 번째가 라이딩 관련해서 라이딩 에 대해서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두 번 수업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홈스쿨링에서 가장 적합한 시간이더라고요. 이거는 여러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시간인데요. 엄마하고는 1시간 이상을 앉아있으면 반드시 금각에 돼있어요. 사이가. 그리고 엄마 왜 그러냐면요. 아이가 1시간 학교나 학원에 가있으면 1시간이 돼도 선생님이 자꾸 집중을 시키는 뭔가를 주거든요. 그리고 여럿이 뭉쳐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엄마하고 나하고 마주 앉아서 1시간을 앉아있으려고 하면 그거는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엄마랑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서로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어서 1시간이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1시간 반이라고 한 것은 고학년의 경우에 텍스트가 길어지잖아요. 이렇게 될 때 리딩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길어지고 하니까 1시간 반까지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별로 권장사항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한과에 두 번 하고 지나간다. 대신에 너무 모자라지 않아요? 학원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 뭘로 채우라고 말씀드렸냐면 많이 책읽기 부분으로 채우시면 돼요. 이 부분. 가르치는 거랑 다를 텐데 아니에요. 그게 책을 많이 읽는 분에서 상당히 많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가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되세요. 이거 저 믿으셔도 돼요. 2시간 정도 배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성은 스티즌북, 프랙티스북, 그 다음에 오디오 테이프하고 티지가 있는데 오디오 테이프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리스닝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하고 지나갈게요. 가르치는 방법을 쭉 그러면서 가르치시는 순서를 쭉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여러분 다 메모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워낙에 리딩 쪽을 가르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리딩 프로세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before reading, during reading, after reading. 이제는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럼 before reading에 뭘 해야 되는지도 조금은 알아요. 뭘 해야 되죠? background knowledge, 그렇죠? background knowledge 어떻게 세워주시나요? background knowledge 세우는 건 맞아요. 그건 정답인데 어떻게? 주제와 관련 다른 책을 또 읽혀요? 그 일은 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게 선생님들, 학원 선생님들이면 제가 그런 걸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인터넷 같은 데서 자료 같은 걸 찾으셔서 예를 들어서 펭귄이 멸종되어가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거면 남극이나 이런 데 사는 펭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읽게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자료를 보여주셔라 얘기를 하지만 엄마들이 집에서 하실 때 아주 독하게 밥 먹지 않는 이상은 참 어려워요. 자료를 찾는다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어려워서 이거 뛰어넘고 이렇게 하시는데 뛰어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된 아이의 경험이에요. background knowledge 라는 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아이가 직접 자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 생각을 해내게 하는 것. 제가 little red hand 가지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 이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다 아시죠? 이 빨간 닭이요. 어머 little red hand 할 때 하고 빨간 닭하고 너무 다르네. 말하고 나니까. 빨간 닭이요. 여기서 빵을 만들려고 씨를 뿌리고 밭을 갈고 수확하고 또 반죽하고 빵을 구워요. 그 과정 가운데서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나 도와줄 사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다들 not I not I 전부 다 싫다 그래요. 그래서 혼자서 다 해요. 빵을 다 구워가지고 딱 갖고 와서 나랑 같이 먹을 사람을 전부 다 다 먹겠다고 달려들었어요. 돼지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아무 나를 돕지 않았으니까 먹을 자격이 없다고 하고 혼자 먹어요. 애쓴 사람만 먹는다고 하고 그거예요. 팀 스피릿이라는 주제 아래 그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딱 감이 오시죠. 그런 얘기인데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백그런널리지를 세워야 돼요. 그럼 아이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협동이 중요한 이유? 그렇게 거창하게 다보시면 협동이 뭐예요?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안 되시고 아이들하고 너는 친구들하고 같이 하는 일이 어떤 게 있어?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친구들 그럼 뭐가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친구들하고 힘을 모아서 하는 일이 어떤 게 있니? 청소 수업 끝나고 청소당번들 청소하잖아요. 청소 다 힘 모아서 하는 거죠. 또요? 또 뭐가 있을까요? 환경미화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환경미화는 안 하죠. 중학생쯤 되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 아들 이 얘기하는데 흥분해가지고 난리 났셨어요. 왜냐하면 엄마 그런데 그런 거 할 때 보면 있잖아. 꼭 노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걔는 어디 슬쩍 사라졌다가 선생님만 나타나시면 나 들어온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잘 모티비해주면 된 거예요. 이야기를 읽기 위한. 그런데 그때 한 번뿐이었어요. 저희 아들은 그게 문제죠. 항상. 그런데 아무튼 그런 거로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면 아이가 아 무슨 내용이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대충의 이렇게 백그런널리즈가 형성이 돼요. 프라이어널리즈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선험적인 어떤 지식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읽을 때 아 어떤 이야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는구나 에 대한 거가 감으로 딱 와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애써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때 자기 경험이랑 자꾸 이렇게 반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실 적에 특히나 댁에서 하실 때는 아이 생활하고 딱 맞닿아 있는 부분을 딱 짚으시면 돼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맞닿아 있으면서 주제와 관련이 있을 것. 그런데 모든 이야기가 애가 다 경험을 한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클팀 얘기가 바로 앞과에 나오거든요. 축구는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주제이기 때문에 파플로한 주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클팀에 안 뛰어보는 아이들이 더 많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축구 봤을 때 어땠던 것 같아요. 축구 봤을 때 얘기들 어저께 우즈베크스탄하고 하는 거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우즈베크가 어제 경기 되게 잘했지. 그런데 거기서 우리 팀 플레이하는 게 어떤 것 같았어? 왼쪽이 비었대면서요. 그래서 왼쪽이 비어서 그랬대요. 그런 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남자애들 같으면 굉장히 얘기 많이 해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또 엄마보다 좀 많이 한다는 것 때문에 막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서로서로 힘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가 반드시 나오지요. 그렇게 연결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이가 직접 뛰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즉 경험이나 아이가 알고 있는 부분하고 연결을 딱 시키시면 돼요. 그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두 번째는요. 아직 듀룽듀링 들어가기 전이에요. 어떤 걸 하시면 좋을까요? 어휘 잡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레이드 1에서는요. 미리 어휘를 소개하시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레이드 2가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읽기가 좀 많아지기 시작하면 핵심 단어들을 집으셔야 되는데 그 주요 컨텐츠 월스는 책에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티츄 가이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하시면 되는데요. 아이들하고 가실 적에 애들이 모르는 단어를 다 집는 건 아니에요. 어휘라고 했을 때도. 어떤 거라고 했냐면 주제와 관련된 새로운 어휘예요. 그래야 이 주제와 관련된 어휘를 가지고 아이가 리딩에서 찾으면서 그 의미를 빨리빨리 캐치를 하게 되고 후에 그 주제에 대해서 글을 쓰거나 생각을 이야기할 때도 그 어휘를 활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애가 모르는 단어만 쭉 집어서 새로운 어휘라고 하면 그 단어를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미닝풀하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모르는 단어일 뿐이지 그게 본문에서 주제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전혀 미닝풀하지 않아서 그냥 워드 리스트에 불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제와 관련된 어휘일 것. 그러면 모르는데 노출가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어휘들이 초등 레벨에서 커버가 돼야 되는 어휘면 언젠가 한 번은 반드시 주제어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대부분 커버가 돼요. 교과서나 이런 스킬북의 장점이요. 앞에서 소개되지 않은 컨텐트 월즈가 뒤에 컨텐트 월즈가 대부분 다 반복돼서 나오고 앞에 나왔던 어휘가 반복돼서 또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번씩 다 커버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컨텐트 월즈 중심으로 가시고요. 저학년의 경우에는 아까 하이 프리퀸스 월즈 잠깐 말씀드렸었어요. 통문자 언어. 그 하이 프리퀸스 월즈가 실제 미국 문장의 70% 이상을 커버를 해요. 그 다음에 70% 이상을 커버한다는 말은 그걸 빼면 딱 핵심 단어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70% 근데 또 바꿔 얘기하면 그걸 모르면 문장이 도대체 읽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단어들 중에는 85%인가 90% 이상의 하이 프리퀸스 월즈가 많이 있대요. 특히 난픽션에서는. 그러니까 핵심 단어만 딱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모르고 지나가면 큰일 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요즘 플루언시 플루언시 그래서 리딩 플루언시 굉장히 얘기 많이 하죠. 플루언시가 뭐냐면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빠르게 읽기예요. 자연스럽게. 그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모르는 단어가요 컨텐츠 월즈에서 걸리는 게 아니고 대부분 하이 프리퀸스 월즈에서 다 걸려요. 즉 다시 말해서 저학년 때 그걸 꽉 잡아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리딩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거의 모든 교과서 프로그램에서 1학년에서 다 커버가 돼요. 그리고 필수 100단어가 있어요. 하이 프리퀸스 월즈 중에 걔네들이 다 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에는 이 하이 프리퀸스 월즈를 꼭 소개를 해주시는데 이 리트리스 플레이스에서 특별히 각 과마다 하이 프리퀸스 월즈를 몇 개씩 소개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프랙티스 북이 있고요. 그거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돼요. 같죠? 근데 이제 그거를 비포 리딩 단계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걔네들을 책에서 미리 찾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책에 보시면 Asked into little me 라는 4개의 하이 프리퀸스 월즈를 가르치려고 지금 해요. 그러면 이 이야기 본문 중에서 Asked into little me 를 찾아서 밑줄을 그렇게 하시던 동그라미를 치게 하시던 일단 표시를 하게 해놓는 거예요. 아이가 직접 그러고 나서 읽게 되면 그 부분에 자꾸 눈이 가겠죠. 걔네들은 L-I-T-T-L 이니까 little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little 이에요. 그건 그냥 그런 식으로 통문자로 계속 알게 하시는 걸 그 부분을 하시려고 비포 리딩 단계에서는 아이하고 책에서 찾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뭘 하시고 싶어 하냐면 읽기 전에 한 번 듣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디오가 먼저가 아니고요. 반드시 엄마가 먼저 읽어주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어휘 하이 프로큰스 소개하는 것까지가 비포 리딩으로 끝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뒤둥뒤둥 넘어오시는데 통상적으로 리딩을 가르칠 때 다섯 번을 읽게 해요. 다섯 번을 읽게 한다는 건 다섯 번만 읽는 게 아니고요. 다섯 번을 특별한 가이드를 주고 읽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 이상 더 많이 읽겠죠. 스스로 읽고 하는 거는. 근데 다섯 번을 읽는 동안은 각각의 그 목적이 다 다른데요. 지금 이 부분에서 다섯 번 인디펜던트 리딩까지 가게 하시기는 조금 지루한 면이 엄마한테 생길 수 있어요. 엄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기 때문에 프로랄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전제에서는. 그래서 이럴 때 세 번까지는 기본적으로 꼭 같이 읽게 하시는 거예요. 가이드를 주고 즉 따라 읽게 하시던 소리를 내서 같이 소리 마쳐 엄마랑 나랑 읽던 애랑 읽던 아니면 혼자 읽게 하시던 소리를 내서 전제가 그렇게 해서 세 번까지는 기본으로 읽게 하시는 건데요. 첫 번째 퍼스트 리딩에는 가르치는 사람이 육성으로 한 번을 반드시 읽어주셔야 돼요. 전체를 끊지 않고 쭉 전부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끊지 않고 읽기 전에 비포 리딩 단계에서 스키밍 해주고 플렉션 해야 되지 않아요? 많이 얘기하죠. 전체 그림 보여주고 무슨 내용인지 짐작하게 하라. 좋아요. 그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들을 전제로 했을 때 그 부분을 하다 보면 늘 똑같이 가기 때문에 선생님이면 아이들이 그걸 집중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엄마랑 일대일로 수업을 하는데 매번 똑같은 프로세스로 가잖아요. 자 봐봐 그림 잘 봐 넘기면서 뭐 같아? 뭐 같아? 나중에는 그거에 어텐션 하지 않아요 아이가 그냥 또 하는가 보다 그렇게 엄마를 내버려 둬요 그냥 그리고 프레딕션의 함정이 뭐냐면 이게 뭐 같아?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아?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정답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몰라 몰라 이러면 끝나요 그냥 애도 거기서 생각해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프레딕션을 위해서는 아 그래? 그림을 좀 잘 봐 이러고 넘어가야 돼요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는 몰라 몰라 이러기 때문에 모든 과에서 다 가지 마시고요 어머니들이 미리 보시잖아요 가르치려고 그림이 좀 많이 어필을 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만 스키밍을 하시고 그림을 보면서 무슨 내용이 나올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건 전적으로 어머니들 위주예요 학원에서 하신 선생님들은 모든 과정에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학년의 경우에는요 이 프레딕션 미리 쭉 보면서요 자기가 프레딕션 하는 걸 라이트다운 해놓게 하세요 기록으로 나중에 이야기하고 비교해보게 하여튼 그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육성으로 읽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오디오를 들려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한 번 읽어주실 수 있는 읽어줬어요 그 다음에 자 이거 테이프 들어봐 나 빨래 널고 올게 딱 틀어주고 가서 빨래를 팍 널고 와요 딱 시간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근데 아직 들들어서 그럼 나 설거지하고 올게 듣고 있어 이렇게 딱 설거지하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홈스쿨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그 시간은 아이하고 딱 가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집에서 하는 거라서 이 함정을 되게 잘 빠진다고요 왜냐하면 애가 듣는 동안 난 가만히 옆에 있으니까 내가 이 시간에 뭐 하나 하고 오면 빨리 집안이 끝날 것 같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같이 들으셔야 돼요 같이 그리고 또 하나는 들을 때 목적을 주셔야 돼요 아까 제가 5W 퀴스션이 아이한테 리딩 목적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는 5가지를 다 찾으러 가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잘 듣고 얘기를 해줘 하거나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몇인지를 세봐 라고 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뭐야 라고 하거나 즉 아이가 듣는 동안에 굉장히 길기울해서 들어야 되는 포인트를 하나나 두 개를 꼭 주세요 그래야 얘네들이 열심히 들어요 안 그러고 들어봐 아주 조용한 얼굴을 하고 딱 틀어놓으면 얘는 절절절 이렇게 흘러가고 애들은 안 들어요 목적이 없으면 그래서 반드시 같이 들으시고 무엇을 들어야 될지에 대한 팁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퍼스트 리딩 했어요 퍼스트 리딩 끝나고 나면 세세한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어떤 질문 5W 코스 3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대충 물어보세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 프랙티스북으로 넘어오면 그런 문제들을 푸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를 이제 보시면 직접적으로 한 번 듣고 러플리 전체를 쫙 훑을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게 퍼스트 리딩 하시고 나서 쓸 수 있는 컴프레이션 책 시트예요 근데 그거 말고 순서대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문장을 써라 이건 퍼스트 리딩 끝나고 하는 프랙티스가 절대로 아니겠죠 그 부분만 잘 구별을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그냥 우리가 정상적인 교육을 마치 넘으면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보실 수가 있다고 구별이 되신다고요 얘가 한 번 들었으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두 번째 세세하게 들었으니까 이건 할 수 있겠다 제가 또 여기서 프랙티스북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또 확실히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이제 퍼스트 리딩 끝나고는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보통 비포 리딩 그렇게 하고 퍼스트 리딩까지 하면 한 시간 다 쓰실 거예요 계속 한 시간 한 수업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날 한 시간이 돼서 세컬 리딩부터 시작을 할 때는 저번에 들었으니까 한 번 읽어봐 하지 마시고요 아이하고 한 조씩 번갈아 읽으시던지 아니면 한 편씩 번갈아 읽으시던지 아니면 오디오를 틀어놓고 쉐도우 리딩을 하시던지 뭐가 중요하냐 하면 소리 내서 읽게 하세요 아이가 스스로 소리 내서 읽게 하시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프랙티스북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하시면 되죠 티트리스 가이드에서 제시하는 흐름이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 흐름대로 갈 때는 요것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게임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랑 둘이서 할 수 있는 게임이 있는가 하면 기억력 게임 같은 건 할 수 있지만 이 과에 뭐가 어떤 게 제시되어 있냐면 빵 모양을 그려라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잼 모양을 그려라 잼에다가 하이 프링글스 브러시를 써놔라 그리고는 선생님이 읽어줘요 그러면 애들이 있다 리트를 빨리 짚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빵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누가 빵에다 제일 많이 발란다 그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엄마랑 둘이 앉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쵸? 내가 읽어줄게 네가 찾아라 그러면 내가 재다 붙여놓자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을 하고 이걸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가기에는 이 순서는 무리는 없는데 홈스쿨링에는 적합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지금 조금 순서를 바꿔서 가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제가 했던 게 세커러닝까지 지금 넘어왔죠 그때까지 이 프랙티스 북을 어떻게 끼워넣는가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 수업 시작하신다고 했을 때 백그라운드 날리지를 얘기하셨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는 이 부분에서는 지금 해당되는 데는 없어요 그러면 하이 프리퀸시 월스 쪽을 같이 짚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거기에서 여기 44페이지를 쓰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그 게임은 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까 뭘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책에서 찾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책에서 일단은 찾아봤기 때문에 아이가 눈에는 이거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직접 여기다 갖다 쓰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에 이 앞부분을 보시면 그 이 네 가지 단어를 한 번씩 쓰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한 번 하시고 지나가셔도 무리는 없지만 끝까지 가시기엔 조금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시고 나서 책을 찾고 한 번 쓰고 나서요 퍼스트 리딩을 해서 책을 읽으셨어요 읽고 나서 이 밑에를 보시면 이 하이 프리퀸시 월스들이 책에 나오는 그 문장들을 여기다 써놨거든요 그러면 그 문장을 책에서 한 번 찾아서 읽고 그리고 나서 블랭크를 채우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도 많이 그러시기 쉬운데 프리퀸시 북에 이렇게 있으니까 자 오늘 여기 삽삽해 문제 풀어보자 1번은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써보세요 써요 쭉 자 그러면 우리 책에서 봤던 문장이긴 한데 여기에 이 네 개 중에 알맞은 단어를 써놔보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애들은 참 답답하죠 이 문장 자체가 해석이 지금 잘 안 되는 상태잖아요 처음 봤으니까 근데 거기다 맞는 단어를 넣어보자 이러면 선생님이 넣어주세요 이렇게 못 넣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책에서 어디에 나오는지를 찾고 읽고 그리고 나서 넣자고요 여기다가 그때 이게 무슨 뜻이야는 안 물어보셔도 돼요 대부분 알 수 있어요 왜? 책에서 문장을 볼 때는 그 책의 문장이 그림하고 딱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학년은 그러니까 대충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해석을 안 해줘도 아이가 감으로 딱 뜻을 알고 써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보시면 이 파닉스가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 그 순서를 이렇게 설명드리는 가운데 파닉스가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파닉스 부분은 수업 중간에 딱 끼어놓으시면 약간 헷갈려요 애들한테 갑자기 이거 하고 또 또 읽고 막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요거는 그날 수업의 맨 마지막으로 빼셔도 돼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백그라운드 알리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이브 피큰스 월드 갖고서는 책에서 찾고 그 다음에 한 번 읽고 이 문제를 풀었어요 말씀드린 방법대로 그리고 나서는 다시 책을 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이제 누가 나왔고 어디에서 나왔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수업이 끝날 무렵이 됐을 때 자 파닉스가 여기는 지금 Q, U 사운드를 다루거든요 책에 있는 퀵퀵 때문에 하이 프리큰스 월드 랑 똑같아요 이 방식이 여기서 지금 Q, U가 크크크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일단은 얘네들을 보여주시기 전에 책에서 Q, U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아서 하이 프리큰스 월드와 다른 형태로 체크를 하게 하세요 하이 프리큰스 월드를 동그라미를 치게 하셨으면 얘네는 밑줄을 긋게 하시던지 요는 뭐냐면 아이가 읽고 있어서 의미가 굉장히 있는 미니플란 텍스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 안에서 이 사운드가 어디가 나오는지를 찾아서 체크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콱콱콱 읽어보죠 그리고 전 소리가 콱콱 소리가 난다는 거를 얘기를 한번 언급을 해주시고 나서는 이제 일로 넘어오세요 그럼 여기에 지금 다섯 개 단어가 쭉 있는데 퀸,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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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퀼트, 퀴즈예요 여기 이 단어 중에서 아이들이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애들한테 잘 이해를 하라고 이렇게 그림하고 매치를 시켜놓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시지 않았으면 제가 권하는 거는 이 단어 외우기 시키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퀸, 퀸, 퀸 실컷 가르쳐준 다음에 자 퀸은 여왕이다 이거 외워나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시험 보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단어들은 어디까지나 뭐 때문에 나왔냐면 사운드 인지 때문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운드가 들어가는 소리를 인지하고 물론 뜻까지도 알면 더 좋지만 퀼트가 머리에 절대로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애들 머리에 예를 들어서 근데 퀼트는 이거라고 계속 강조를 하면 사운드가 빠져나가고 퀼트만 남아요 머리에 그러나 파닉스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리 쪽에 집중을 하셔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나 여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 장이 뭐냐면 여러분 이거 없으시죠 그 다음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 46페이지가 뭐냐면요 이 파닉스에 나왔던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이 단어 책에 나와서 나왔냐면 아니에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Sam can't blank work until 6에요 그러면 blank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quit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국어 같으면 quit이란 단어를 그냥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딩으로 풀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Sam can't quit work until 6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애들이 그쵸 말로는 근데 우리 애들은 모른단 말이죠 근데 거기다가 이게 해석이 뭐냐면 Sam은 6시까지 일을 끝낼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뭐가 올까 이렇게 하면 애들이 어떻게 알아 답답하죠 그때는 그러니까 또 역시나 소리 집중이 안 되고 내가 모르는 단어 나왔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파닉스에 가르치는 게 아니어서 이 부분을 운영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문장을 읽어주세요 그냥 Sam can't quit work until 6 또박또박 한번 읽어주시고 Sam can't quit work until 6 이렇게 해서 읽어줬어요 그리고는 블랭크에 들어간 단어를 쓰게 하시면 돼요 근데 뭐 때문에 하냐면 소리를 들었잖아요 소리를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일 것 같냐고 물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해서 듣는 게 아니고요 소리에 집중하게 만드시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한국 사람들 취미에 참 안 맞는 행동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닥터스 책이 안 되는 이유가요 걔네는 절대로 의미 베이스가 아니거든요 소리로만 자꾸 듣는 건데 해석을 하면 웃긴단 말이죠 그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 뭐야 이게 해석을 해줄 수가 없잖아 읽지 마 이거 그리고 다른 책을 의미가 통하는 책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정말로 위험한 것이 그 책은 라임을 가르치기에 넉넉 좋은 책이거든요 라임을 가르친다기보다 라임을 노출시키기에 그 Cat in the Big Cat인가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Cat, Cat, 우리가 Matt, Cat 해가지고 쫙 리스트하는 것보다 그 책에서 그렇게 한 번 듣는 것이 훨씬 길게 오래 남단 말이에요 애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해석이 안 되니까 그걸 그냥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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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en Eggs and M 다 넘어가요 그 책 굉장히 재미있어요 사실 사운드로 들으면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해석을 해야만 해 근데 이 부분을 그렇게 가져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리 집중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요 차라리 문장을 다 읽어주시고 거기 들어가는 아이들 소리를 듣고 쓰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의미를 물어보세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잘 응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그 수업의 끝에 고파닉스를 한 번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세컨 리딩을 했어요 두 번째 날 수업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크게 읽었어요 읽고 나서 하실 수 있는 게 여러분 47페이지 갖고 계시죠 보면 busy busy 하고 draw a picture to show one of the things the little red hen does in the story예요 이거는요 위에는 보면 hen이 한 일 중에 하나를 그리는 거고요 밑에는 hen이 아닌 다른 동물을 하나 골라서 dog이나 cat이나 pig을 해가지고 하나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저는 지금 세컨 리딩 하시고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아이가 잘 따라오는 경우에는 first reading 하고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한 번 쫙 다 얘기를 들었잖아요 아이가 그리고 나서 네 머리에 남는 것 중에서 hen이 했던 것도 하나 그려라 나머지 했던 거 그려라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프랙티스북이 어떻게 페이지를 활용하시는지 조금 감이 잡히시죠 first reading 때 이거, second reading 때 이거가 아니고 이 같은 프랙티스북 페이지를 가지고도 아이한테 맞춰서 first reading 때 들어갈 수도 있고 second reading 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은 보통 기본적으로 권하기는 first reading 때 많이 권하는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들었으니까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아이들 머리에 남는 게 있거든요 hen이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 중에 하나 그리면 되니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문제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which character did you like best?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애들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hen이라고 대답을 해요 애들 머릿속에 hen은 착한 일을 한 것 같고 나머지는 안 좋아져서 나쁜 일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hen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잘했어 하고 넘어가시지 말고요 그러니 나는 핏도 괜찮은 것 같던데 대신에 그렇게 해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이게 그렇게 더운데 일 안 하고 좀 쉴 수도 있는 거잖아 뭐 나는 그리고 like best니까 난 돼지가 제일 좋긴 하더라 맛도 있고 이게 저는 농담이에요 제일 좋긴 하더라 또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캐시 나오니까 난 고양이가 제일 좋더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도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아니라 그렇게 자꾸 가르치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를 조금씩 조금씩 해주면요 아이가 틀에 박힌 생각에서 약간씩 좀 자기 생각을 넣기 시작을 해요 그 동양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창의력이 없다는 거 생각은 하는데요 그 생각을 머리에만 넣고 있고 절대로 말을 안 해요 말은 정답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요 항상 그런데 우리가 목매어 부르지는 창의력은 너만의 독특한 생각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한 데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주는 게 이 주제에 맞게 판에 박힌 대답을 하지 않아도 용서가 되는 허용 용서가 아니라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 꼭 정답은 아니죠 누가 어떤 게 제일 좋아하는데 거기 정답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정답 같이 들리는 얘기를 했을 때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선생님들도 이걸 하실 수 있는데요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아이들이 오히려 더 반응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더 빨라요 우리 엄마는 나한테 맞는 것만 얘기하는 줄 아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얘기도 한다 그렇게 되면 얘기가 훨씬 자유로워지죠 그런 부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8페이지 갖고 계세요 48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책에 나온 이야기들을 순서대로 지금 배열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빠진 부분 그림을 그려 넣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용을 속속들이 좀 알아야겠죠 근데 이건 세컨 리딩 끝나시고 하시면 되는데 세컨 리딩을 아까 소리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읽고 나서 다 바로 풀면 어렵죠 아이한테는 그러니까 이 페이지를 가지고 조금 얘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Once there were four friends A pig, a dog, a cat, a little red hen 계속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four friends가 있는 누구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 그 페이지마다 조금씩 조금 지도를 하고 넘어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하실 때 그 페이지의 의미만 짚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의미만요 그럼 세컨 페이지 보면 One day the little red hen was packing in the ground 하고 And she found some seeds 그랬어요 얘가 뭐라고 있어? 그렇지 Packing the ground And found some seeds 그랬네요, 그렇지? 그러면 땅을 파고 뭐 이렇게 땅을 쪄서 씨를 찾고 이렇게 설명 안 해줘도 그림으로 지금 얘기가 됐잖아요 쭉 읽고 지나가면서 그런갑다 하는 거하고 뭘 했다고 이렇게 짚어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그래서 She went to her three friends and asked Who will help me plant the seeds? 자, 뭘 하자 그랬지? 자, 보자 뭘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 그러시면 씨를 plant 하자고 했잖아요 얘기를 할 때요 씨를 뿌리자고 했지 또 땅을 쪄서 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Packing 하자 그랬지 plant 하자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셔도 하시는 게 더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영어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모든 문장을 다 영어로 하시는 데서 전혀 문제가 없으셔서 충분히 하시고 싶은 얘기를 하실 수 있다 Fluent하지 않더라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영어로 진행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하다가 내가 탁 막혀서 에이 이거 물어보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 이렇게 되시는 것 같으면 차라리 한국말 하시면서 그 사이사이에 영어를 넣어주세요 그게 더 나으세요 아예 한국말로 다 가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면 뭘 하자 그랬지 그럼 얘기를 할 거죠 애가 다 답을 할 거죠 그러면 자 얘네들이 뭐라 그랬는지 한번 읽어보자 네가 한번 읽어줘 Not I, Not I, Not I 그랬어요 자 다들 뭐라 그랬어 다 Not I 그랬다 그치 그러면 Then I will plant the seeds 뭘 했어 얘가 아 혼자 다시 플랜했구나 지금 세컨 리딩을 하시고 나서는요 한번 추록 끝까지 읽은 다음에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며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세컨 리딩 자체를 그렇게 지나가라는 게 아니고요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자 매 시간마다 첫 번째는 다 읽고 읽고 통으로 다 읽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고 나서 이렇게 짚어주신 다음에 48페이지를 하게 되면 아이가 지금 세세하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풀 수가 있겠죠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요 조금 더 잘 해주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각각을 설명을 간단하게 영어로 하라고 하세요 문장으로 이 책의 지금 문장이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The hand is planting the seeds 하면 돼요 길게 안 해도 되고 Is planting 어려우면 Plants the seeds 해도 되고요 설명을 해보게 하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장이 딱 나오는데 다음 장은 뭐냐면요 Reading skill을 가르치는 페이지예요 이 Reading skill이 여기서는 sequence거든요 순서 배열 지금 이 앞에서 그 핸이 했던 거에 대한 순서대로 배열을 했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이들한테 어떤 일의 순서대로 배열하는 sequence를 가르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이 세 가지를 놓고 1, 2, 3을 쓰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만약에 그냥 자 그림을 잘 보고 1, 2, 3번 순서대로 써봐 이렇게 하면 되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이걸 하시기 전에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순서 sequence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시고 아이가 하는 일상생활 중에서요 순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세 가지를 고르셔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너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 세 가지 순서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일어나서 먼저 세수하고 옷 입고 밥을 먹었다고 해요 그러면 you get up early in the morning and first 뭐죠? you wash your face and then second 아까 뭐라고 했죠? you wear your clothes third you eat your breakfast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 이제 그럼 한번 네가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아이가 I wash my face I wear my clothes I eat my breakfast 순서대로 됐어요 first, second, third가 어려우면 one, two, three 해도 돼요 아직 오더 너머 안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보고 나서 그래 그렇게 순서대로 일이 되는 거지 자 그게 시퀀스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그림 보고 얘기를 하자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쭉 풀리면 그냥 종이에 있는 거 순서대로 한 거니까 이건 아이한테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아이가 자기 생활에서 이 스킬을 사용을 한 거잖아요 비교를 해서 그렇게 되면 머리에 남지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네가 한 다른 일 중에서 세 가지를 순서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다시 해보자고 하면 더 좋으시고 거기까지 가기 싫다고 하시면 그게 끝내시면 돼요 요는 단순히 종이에서 끝나는 액티비티가 아니고 반드시 아이가 생활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게 하시면 돼요 그게 키예요 엄마들이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키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 과에서 이 과에서 V사운드 파닉스를 또 다뤄요 그렇게 돼서 이 V사운드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앞에서 세컨 리딩 하고서 이 부분 하시고 이 부분 하면 아직 한 시간 다 안 됐거든요 중간에 파닉스가 툭 끼어들어가면 맥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뒤로 빼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순서대로 안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 뒤로 빼놓으시고 라이딩 페이지로 넘어오셔도 돼요 여기에 52페이지요 여러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Think about a job you can do Draw and write Some of the steps needed to do that job 아까 앞에서 1, 2, 3 하면서 뭐 했어요? 아이 생활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우리 얘기했었죠? 그거를 여기다 옮겨 적는 거예요 그림 그리고 문장으로요 그러면 똑같은 거 자꾸 반복하네요 반복을 해줘도 그거 따라와주면 참 고맙잖아요 근데 지금 방법이 말로 한 번 했었고 내가 말을 해줬었고 아이가 들었고 아이가 스스로 말을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적는 거죠 그렇게 해서 3단계를 거쳐왔어요 다 같은 일이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같은 걸 가지고 스킬을 듣고도 했었고 말로 표현도 했었고 쓰기도 했어요 그렇게 넘어오시면 되세요 이 페이지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문장 쓰는 게 너무 어렵다고 처음 하는 아이라서 어렵다고 하시면 1.3 정도 되면은 라이팅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리트리 스프레이스 갖고 쭉 넘어오셨으면 근데 이제 난 여기부터 시작을 할 건데 우리 애는 라이팅을 아직 못했다고 하시면 같이 써주세요 그러니까 보고 쓰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이가 중요하게 하는 행동 동사 있죠 와 쉿 이런 것들만 그만 블랭크 해놓고 나머지는 써주셔도 돼요 1학년 경우에 2학년이나 3학년인데 이 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고 쓰게 하시는 게 더 나으세요 다 쓰게요 그렇게 했으면 세컬 리딩과 관련된 전체적인 건 다 한 번 내용과 관련해서는 했어요 그리고 나면 3rd 리딩 하셔서 아이수스로 글을 한 번 읽게 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그렇게 하시면 두 번 2 클래스스 포 원 유닛 했던 건 끝이 나신 건데 그러다 보면 되게 많이 뭐가 남아있죠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파닉스하고 시작의 스킬하고 연결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한 번 마지막 3rd 리딩까지 다 하게 하시면 1시간이 거의 다 차요 이제 쓰고 막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에 소리 하나만 더 배우자고 하시고 아까 V 사운드 나왔던 이 부분을 가시는데요 이 파트 들어가시면 그림에 대해서 이름을 이렇게 쭉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떤 것도 자기 글을 다 쓰는 게 아니라 V로 시작하는 단어에는 V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 털실 뭉치는 아이가 만약에 yarn이라고 하는 걸 모른다고 하면 네가 보고서 쓰라고 하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소리를 해서 읽어주세요 원 van van 잘 들어봐 소리가 되는지 지금 파닉스는 소리하고 글자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가 계속 들려줘야 돼요 아이한테는 네 머릿속에 있는 사운드를 끄집어내봐 할 수가 없어요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읽어주세요 van vest vulcano violin yarn 이건 또 뭔가 vacuum 그래서 읽어주시면 소리가 들리면 V를 쓰겠죠 아이가 그렇게 해서 소리를 내주시면 되고 이 밑에 것도 위에 나오는 여섯 개 중에서 다섯 개를 네 개를 지금 쓰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그러면 다시 van vest 계속 읽어주시고 아이가 쓰게 하시면 돼요 스펠링을 다 모른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violin 스펠링을 모르겠다 그러면 V 빼시고 나머지는 적어주셔도 돼요 여기 지금 밑에 뒤에 나와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 가면 이게 또 비슷한 건데 V로 시작되는 단어를 포함해서 문장을 언스크램블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스트럭처가 머리에 정확하게 안 잡혀있는 애들 같으면 pam is a vet 이라는 문장이 절대로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역시나 읽어주세요 pam is a vet he can fix his man 그리고 아이가 잘 듣고 근데 쓸 때 옆에서 pam is a vet 아니고요 pam is a vet pam is a vet 하고서는 문장 전체를 두 번 읽어주시고 아이가 잘 생각해서 문장을 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가 되시죠? 아이가 모른다고 하나하나 단어를 불러주시라는 게 아니라 문장을 불러주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사운드가 들어있는 이 사운드 그러니까 파닉스도 가르치시지만 스트럭처도 같이 머리에 들어가죠 아이가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명히 나는 pam is a vet 라고 읽어줬구만 pam is a vet 라고 쓰고 어를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고 막 그러고 있으면 내가 pam is a vet 이라고 했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자 보통 명사 앞에는 그러니까 보통 뭘 나타내는 이름 앞에는 어라는 게 붙거든 다 잘 들어봐 pam is a vet 어디다 내면 되겠니 요는요 윽박지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잘 읽어줬구만 그 다음 문장 같은 경우에 보면 he can fix his van이거든요 그리고 he can fix his van이면 s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들려요 헷갈리고 그랬을 적에 내가 응 그렇게 읽어줬구만 잘 들어봐 이렇게 하면 또 금과죠 자기가 한 게 아니고 계속 문장 전체를 반복해서 읽어주시고요 정해가 디맨딩해서 못하겠다고 하면 처음하고 처음에 he is he can 이 정도는 써주세요 이건 좀 저학년이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지금 이 프렉티스 북하고 지금 나가는 거라서 제가 그 말씀까지는 안 드리는 건데 아주 좋은 말씀 주셨어요 조금 더 여력이 되셔서나 우리 아이랑 이거 스트라이터 잘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sentence strip을 만드세요 종이에다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단어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섞어가지고 이렇게 배열해보게 스트라이터 가르치기 굉장히 좋은 예 좋은 활동이에요 그 정도는 엄마랑 아이가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으로도 활용 가능하시죠 이 부분들이 가이드에 나와있어요 이 과외는 아니지만 다른 과외 그런 걸 하시라고 그러면 봐주셨다가 아이하고 할 수 있는 걸 가져다가 응용해서 많이 하시면 되게 좋은 지적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 문장이 길어지면 얘기가 나와지니까요 문장이 길어지면요 단어 하나하나씩 자르지 마시고 구루 자르세요 구루 그렇게 하면 아이가 훨씬 잘 이렇게 맞춰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터를 빨리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뭘 하라고 좋냐 하면 얘가 글래머를 가르치려고요 여기다 링킹버브스라는 걸 넣어놨어요 여기요 그런데 글래머를 따로 가신다 그러면 뭐 굳이 여기서 이걸 꼭 하시려고 권하지 않겠고요 만약에 글래머를 안 하신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세크릴링까지 해서 스토리에 관련된 걸 모두 끝을 낸 다음에 한번 쭉 풀어 가시는 걸로 가셔도 돼요 그런데요 스토리가 끝났다고 스토리를 먼저 버리시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은 특별히 이제 섹션으로 빼서 하시잖아요 하더라도 얘가 스토리와 관련된 부분이 어디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셔서요 만약에 링킹버브가 여기 리드베드에 대한 책 안에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온다고 하시면 책에서 아까 단어 찾듯이 그렇게 표시하게 하시는 것도 참 많이 도움이 돼요 아이들 기억하는 데에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분 안 하고 계시는 페이지 중에 54페이지가 보면 머블링이 우선 유 그러니까 모음에 대한 퍼닉스가 들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아예하고 본 수업하기로 했던 그거에 맨 마지막으로 빼셔가지고 퍼닉스 쭉 짚어가시는 데 하나 넣으시면 돼요 아까 위 사운드 하시면서 유 같이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모든 과일 리뷰 페이지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어요 근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픽 오그나이저 많이 눈에 읽으실 텐데 이거는 세컨 리딩 다 한 다음에요 라이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섹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비기닝 있고 미들 있고 엔딩 해놓고 앞뒤는 채워주고 미들 부분만 써넣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이제 그림 없이 순서대로 문장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건 라이팅 연습이에요 라이팅이면 내가 내 글을 다 써야지 아니고 주어진 소스를 가지고 라이팅을 정리하는 것도 라이팅이 굉장히 좋은 연습이니까 이거 그렇게 마무리로 쓰시면 되세요 리뷰 페이지는 말 그대로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시고요 1학년 아이들 처음 1학년 들어가서 하는 아이들이라서 이걸 다 쓰기 참 어렵다 그러시면 그림으로 그리고 거기에 쓰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1학년이 아닌 경우면 될 수 있으면 마지막은 문장으로 가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문제 스타디 스킬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쿨 서플라이스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해놓고는 this add for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 광고가 대체 뭐에 대한 광고 문의겠느냐라고 하고 펜스 코스트 얼마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시키는 이유가요 이거를 분석 말이 분석이라고 어려워서 그렇지 어쨌든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후에 이런 종류의 글을 쓰게 하는 기초를 닦으려고 지금 스킬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나왔는데 버리기 아까워 이러면 맨 마지막 한 과를 마무리하는 맨 마지막에 한번 짚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스킵하셔도 되세요 이거는 괜찮으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지금 리딩 프로세스에 맞춰서 이 프랙티스 북이 다 어디에 들어가는지가 한 번씩 다 짚어졌어요 되셨죠 그럼 마무리로 굿 퀘스천에 대한 얘기만 좀 할게요 제가 쭉 풀어드린 이야기 중에서 가장 핵심은 아이들이 생각하게 하고 자꾸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는 것인데 그 집중하는 것의 키는 굿 퀘스천이에요 가장 좋은 질문을 어떻게 해주는가 그런데 그거의 방법이 who what when where why and how 육하원칙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죠 이게 말은 굉장히 쉬운데요 나중에 문제를 만들려보면 문제가 다 똑같이 나와요 who is the main character what happened where did it happen when did it happen 그래서 되게 단조롭거든요 그런데 물론 단조로 와도 생각을 안 하는 것보다는 괜찮지만 이 질문들은 기본적으로 육하원칙으로 가는데 여기 질문 하나하나 굉장히 구체적으로 갈수록 좋아요 who is the main character 누가 가장 중요한 캐릭터인 것 같아 여기는 little bit of hand이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친구들은 그냥 나오는 서브 캐릭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부분들 구별해보는 것도 필요해서 who is the main character 하고 who is the second character or sub character 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1학년은 힘들어요 아직 사고가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그런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이 부분들은 질문을 더 세세하게 나눠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가 한 큐에 그냥 쭉 끝나는 것 같으면 when did it happen where did it happen 굉장히 쉬운데 그렇지 않고 여기가 긴 경우가 있죠 9학년 3학년 4학년 얘기가 길어지면 장소이동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순서대로 다 물어보시는 게 많아요 물어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근데 when did it happen 그리고 순서대로 얘기해 봐 이렇게 하시면 되게 복잡해서 힘들어서 안 되고요 첫 번째 부분은 어디서 일어났지 그 다음에 어디로 움직일지 아주 구체적으로 손을 하나하나 잡고 가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디에서 일어났는지 순서대로 얘기해봐 그럼 애가 어련히 알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거니 그것도 훈련이겠거니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처음에는 다 손잡고 다녀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할 것 그래서 그게 아이한테 숙단이 되면 그때 가서 4학년 5학년 책을 읽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순서대로 네가 정리를 해봐 이렇게 딱 그냥 문저만 던지셔도 아이가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손잡고 다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질문은 아주 구체적일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요 레드헨 이렇게 little red hand 해놓고는 어떤 핸이라고 라고 물으시는 것도 아주 구체적인 질문이에요 아이가 들어야 되거든요 그건 알아야 되고 little red hand 그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 what was what에서 what happened가 다가 아니에요 what was the question of the three friends 그것도 질문이 된다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한 7번 얘기한 거 이거 같아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리트리스 플레이스를 댁에서 아이하고 잘하실 수 있는 전체적인 홈스쿨링 교재로서의 방법이에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